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한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세기 48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세월을 타고 가는 큰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급의 인생을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거절해서 그래요 나는 왜 젊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을까 구전으로 미드라시로 전달받은 야곱은 그 시대는 개시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꿈으로만 해주셨습니다 오로라 신의 전달문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달문입니다 전달문은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받습니다 너를 가질 때 이런 대몽을 꿔서 이것이 신의 전달문이거든요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지 못하고 해결할 때 해결하지 못하면 노년이 눈물 받습니다 젊었을 때 초롱초롱한 눈을 사용하지 못했으면 이삭과 야곱처럼 눈이 멉니다 잘 안 보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는 오루의 빛을 못 봅니다 신이 영감으로 주신 빛을 오루 하나님 빛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보면 야곱은 세월을 타고 갔는데 세월을 빨리 타고 가야 되는데 늦게 타고 갑니다 불신앙은 세월을 늦게 잡아매놓습니다 세월을 어떤 분은 사건을 통해서 맞이합니다 세월이라는 것은 요음인데 의중을 나타내지 않다 하나님은 의중을 나타내지 않다가 회귀하지 못하면 사건을 불러옵니다 예배 시간에 의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장세기 15장 13절에도 졸면대의 후손들이 4대 동안 도예살이 어라에 고부러 간다 이런 말씀하셨다면 졸지 않았을 겁니다 참회에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다를 내려줄 때 대꾸하면 내 후손들이 400년 동안 흑암의 권세에 집사인다 이렇게 처방을 내려줬다면 대꾸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뭡니까 자기 감정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난도질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에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와서 몸부림을 지기 시작합니다 신약의 헬라에는 세월이 뭡니까 헤메랍니다 어떤 운명이 내려앉다 여러분 운명은 디스티넬입니다 이분 예는데 영혼은 예를 안 합니다 영혼은 예는데 이분 예를 안 합니다 이 언바란스 언어 선택을 불신앙이라고 그러고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 운명이 오늘 내려앉습니다 하나님의 주는 운명은 변지렴이 없습니다 너는 내려가는 운명이야 그러면 쉬포라는 전체사로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스템이라는 복을 달아주십니다 그것이 실상입니다 쉬포스타시스 내려가지 않고 바라기만 하니까 어둠의 권세가 두려움만 주는 거예요 엘피다존 메논이라는 소망이라는 것과 바라는 것은 두려움을 골라내는 겁니다 책망 받을 때 그냥 책망 받는 겁니다 책망을 어떤 분은 후손에게 연결시켜주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책망은 회계를 통해서 씻어내는 것이 제일 빠른 것이고 하나님의 책망은 늦고 느리고 반응을 늦고 느리게 나타나면 환경과 사건을 가지고 오십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것을 명심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월을 타고 가는 나그네는 피우니마 영 그네는 조금만 바람이 불면 여러분 그네는 바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피우니마 라는 것을 결정을 못해서 주의종이 성경을 통하여 결정해지면 그것을 직접 금방 순종으로 받아내면서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이제 과거를 죽음으로 청산하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적인 것은 깨장이 야곱으로 살다가 어느 사건을 맞이해서 있어야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방송국에서 본 그분처럼 그렇죠? 여러분 내가 멋있어서 멋있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의 지배를 받아야 멋있지요 찍어 바르는 것은 순식 아닙니다 영이 바뀌어지고 심령이 변호가 되어져야 되지요 그 사람의 신앙은 언어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바람을 타고 날아다닙니다 그것을 관계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보이는 곳에서 잘만 한다고 관계성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제 죽음 앞에서 48장 1절에 그러지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길 여기서 어떤 사람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또 요셉이 고용한 애급의 의사였습니다 이제 병이 깊어졌습니다 뜨겁게 봉사하다가 병에서 치료가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뜨겁게 봉사하지 않고 간교한 기회를 착치만 했던 야곱이 이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데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난소할 때 축복을 줄 때 하나님이 오르라는 지혜로 지혜의 빛을 눈에게 넣어줬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미래와 종말과 죽음의 천사가 어떤 천사가 오는지를 잘 알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막 사는 겁니다 죽음의 천사를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믿을 하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첫째는 라부아시라는 천사는 토라 학자들을 주로 천국에 인도하는 천사였습니다 죽음의 천사였는데 이 라부아시라는 천사는 개인적인 영적 안내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토라 학자들은 나 30일만 기회를 줘요 30일 기회를 주고 3년만 기회를 줘요 3년 동안 기회를 줍니다 금방 안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삶이었기 때문에 막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기회를 안 줘요 그래서 그럽니다 내가 이 토라를 더 연구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30일과 3년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융통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을 늦게 데려가야 되겠다 맘에 안 드는 분은 일찍 데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근거가 개시록 9장 15절입니다 연월일시를 결정해 놓고 그것이 뭐라고 했죠 아마겟돈 전쟁 불변화 명사 가상적인 장소 명사 고유 명사 무슨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갈지 저 아랫역에 갈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너 개 사신 분들은 라부이 아시라는 천사가 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모세가 메타토론 천사를 통해서 사역하기 시작하기 전에 천국 7천층을 돌아다닙니다 1층에서 설명해 줍니다 메타토론 천사가 1층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2층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3층에는 이런 것이 4층에는 이게 천사 대기 장소입니다 이렇게 다 가르쳐줘요 왜 이런 겁니까 선원천사니까 개인적인 영적 안내자가 되어줘서 늘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말입니다 집사님 그건 고집이에요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사건은 하나님의 응급주사입니다 그 주사를 아프지 않게 놔달라고 하지 말고 아프더라도 참아야 돼요 힘들더라도 참아야 돼요 아깝더라도 드려야 돼요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마음을 열어야 돼요 제가 마음을 열려고 많이 부탁을 하는데 마음이 열어야 육이 쫓아가고 마음이 열어야 환경이 쫓아가고 마음 여는 것은 게시록 3장 20절에 보면 지상지배권, 천국지배권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막 끓고 다닙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배우가 되어줘서 프로소폰으로 이걸 하면 네, 아멘, 감사합니다 힘들어 이런 소리를 안 합니다 이 땅의 삶이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늙는 것이고 생각이 망각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을 뒤받고 놓는 것을 오해라고 그래요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다 표념 아닌가요 행동결과 부사 전매에 다 오해영을 줘가지고 어둠의 권세들이 상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나쁜 전사 한 가지 소개해 주고 나갑니다 아시마 때 챗더미 유골 이런 뜻입니다 왕상 11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솔로몬을 만나줍니다 너 우상숭배하지 마 너 우상숭배하지 마 우상숭배를 계속하니까 솔로몬에게 아시마 때 솔로몬이 젊었을 때예요 천벌 예문 드리자마자 9장서부터 3장의 천벌 예문 드리죠 솔로몬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다 장만해 줬지 그래서 아시마대라는 챗더미와 유골이라는 죽음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솔로몬에게 경고하니까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써가지고 아시마대 천사를 쇠줄로 묶어 놓고 하나님 이름이라고 딱 써놨지만 하나님이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마대 천사가 솔로몬을 멀리 내쫓습니다 왕관을 뺐습니다 의복을 벗깁니다 거린 옷으로 입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원 왕입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아갖고 아 나도 왕이구나 왕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왕이구나 제사권은 하나님의 응답을 다 따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믿고 아시아 교회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배 드릴 때 왕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멀리관이라는 이 사역권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멀리 멀리 내쫓으니까 36일 동안 내쫓어요 여러분 영이 변절되면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 말을 해도 어떤 사람한테 말을 해도 안 받아주십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배고프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보리떡을 줍니다 보리떡은 짐승이나 먹고 거린들이나 먹는 떡이었습니다 밀떡을 먹어야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상처의 떡을 먹는 것이 거린떡입니다 처방을 내려주면 몸부림치면 거린떡을 보리떡을 먹는 것입니다 상처는 소화가 안 됩니다 순종해야지 때로는 가스가 찹니다 의심이라는 가스가 와서 두통이 생겨지고 입이 실룩거려지고 키가 실룩거려집니다 모습이 안 좋습니다 동물 같은 모습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는 인간은 서서 다니게 만들고 아담은 짐승들은 다 고개 숙여서 음식을 먹을 때도 머리를 숙여서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지키기 위한 믿어라신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을 공경하라고 짐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만한 영혼들에게는 짐승의 혼을 넣어줘서 겸손하게 고난이라는 환경을 줍니다 누구한테 부탁할 때 고개 빳빳이 듣고 부탁할 수가 없잖아요 안수 받을 때 두 손 들고 여러분 소도 이제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뿔이 두 개로 나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살 때는 뿔이 하나였습니다 선이라는 뿔 살기가 힘들으니까 악이라는 뿔이 또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담이 에덴 농산에 나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재단을 드릴 때 뿔 하나 난 소를 구해서 하나님 앞에 받줬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장소에 오면 선이라는 하나님 이에는 다른 생각을 넣으면 안 됩니다 나의 고난을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은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해처리입니다 쓴 약입니다 처방이 있으면 그곳에는 천국의 영이 있습니다 36일 동안 방광하다가 별욕을 다 먹고 그렇죠 여봐라 내가 솔로몬 왕이다 이 사람 미쳤구나 내가 이래 봐도 좋은 예언 받았거든 이 사람 미쳤구나 예언은 현실적이질 못합니다 예언을 이루는 기간은 몸이 파서지고 영이 파서지고 생각이 파서지고 내 사상이 파서져야 돼요 프로스켄에 오니까 9단계니까 1단계에 연받고 길이길이 뛰다가 안 이루어진다고 의심합니다 너 생각 바뀌었냐 그렇죠 생각하다가 답하러 말씀입니다 건너편 가지 하샤부 붙잡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독하고 힘들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줬잖아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안 쓰니까 지혜를 고독해요 그럴 때 타락하는 거예요 자기 종말을 못 보는 게 미련한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십자가는 억울함을 천 번 이상 참느라고 까무러치는 거예요 까무러치는 게 뭐죠 지옥문까지 갔다가 오는 거야 지옥문에서 지옥본부까지 가는 데가 168년 이 땅에서 지옥까지 가는 데가 168년이라고 그러잖아요 13년 요번 한 번만 봐줄 거야 168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엄청 무서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야 포기야 포기 배추 다섯 포기 예배 시간에는 씻어야죠 받아들여야죠 웃어야죠 너 왜 안 웃어? 내가 지금 프로소폰으로 내가 박건소 목사 육신을 입고 내가 지금 말씀 전하는 너 안 웃어? 그렇죠 목사라는 것이 보이면 목자로도 번역됐으니까 에베소 4장 11절 한 번만 목사로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깊어지니까 솔로몬이 생각을 바꿔서 사내들인 공예로 가려고 그래요 본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천사 73명을 뽑아서 사내들인 공예를 만들었었습니다 천국의회 그래서 이 땅에는 교회도 당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도로 다니면 다닐수록 모욕을 받으니까 이제는 사내들인 공예로 가서 말을 하니까 어떻게 믿느냐고 그래요 어떻게 믿느냐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가 부인에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간문을 보냅니다 죽음의 천사는 팔이 닭발처럼 생겼는데 솔로몬 왕 친구 속에 들어가서 팔을 좀 확인해 주시옵소서 중전마마 그러니까 벌써 없어졌어요 아시마대 천사가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무시당하고 회견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걷어갔어요 불경기가 걷어갑니다 불병이 걷어갑니다 고난일 걷어갑니다 환란을 걷어갑니다 그 사람의 인상을 보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의 앞날에 뭐가 올지 여러분 야곱에게도 다 우선에게 보여줘가지고 문하세를 두 번째로 벅줬잖아요 에브라 무손이 여우수화가 나오고 문하세의 후손이 기도원이 나와요 똑같이 머뭇거리는 사람인데 그렇죠 본래 이름은 호세였는데 모세가 여우수라라고 바꿔줬어요 여우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다 내 말할 때 하나님이 이름을 세우느냐 그러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그러면 밤눈땅을 다 준다고 그랬어요 여우수화 1장 1절에서 3절에 감정에 치우치고 계산에 치우치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누가 알아요 지금 야곱이 알아서 후손들 다 보고 오는데 여러분 후손들이 이렇게 여러분 인생들이 보여지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해도 당해봐야 한다고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게 솔로몬이 젊은 날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타락한다고 왕상 11장 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또 젊을 때 그지더더니 또 나이 먹어서 또 그지라는구나 이제 천사를 두 가지를 설명해 줬죠 여러분은 어떤 천사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아멘의 강도와 뉘앙스를 바꾸셔서 천사를 바꿔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다려주는 천사 기다려주는 천사 태우를 해주는 천사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음의 천사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가지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를 22가지로 결정을 해놨어요 아브라함은 가브리엘 천사가 데려갔잖아요 자주 만난 천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자주자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보면 그래요 요셉에게 지금 전가됐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 요셉은 사역에 바빴습니다 부모님들이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담당자들은 하나님 사역을 해야 돼요 효자라고 해서 옆에서 시중 들지 않았습니다 이브라함아 네가 가라 그래서 야곱의 눈에 눈도장을 찍은 줄은 몰라요 의사 한 명을 데리고서 미드라시나 나오는 거예요 궁금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애곱사람은 이름을 안 적었단 말입니다 미드라시도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에이브라함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름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이름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름이 교회에서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주의정이 좋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분 보면 진저리가 나요 이러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병을 알았습니다 이 자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그러니까 세월을 타고 가는 그네를 몰고 가는 분들은 조그만 사건 하면 교회도 못 나오고 힘들어해요 바람이 없을 때 그네타는 거지 내 마음대로 그렇죠? 뒤에서 조그만 세게 밀어도 떨어진다고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힘을 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여 이사야에게 힘을 내요 침상에 앉아 이제 들어놓았다가 힘을 내서 야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머리를 많이 돌리면 오래 안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지 아버지 수명이 평균 수명이래요 175세 아브라함 수명이 이삭 수명은 180세 그리고 열두 지파 수명은 120세로 정해놨어요 그리고 요셉은 110세에 데려가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주권사상인 것입니다 화이트 아체크 이거 뭐죠? 우리가 마지막에 운명할 때 힘을 다해서 자식들한테 유언하라 소리예요 신앙생활 잘하거라 그렇죠? 계속용법 접속사와 동사 히트 파일형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 원형은 하자크 동사니까 숨을 보라 쉬면서 그렇죠? 그럼 이런 거예요 평상시에 다 말을 해야 돼요 기도로 다 말을 해야 돼요 기도로 그렇죠? 원형은 하자크입니다 원형 미완료 고전 히브레가 보면 능력 있는 맹렬한 싸움 이것이 힘을 내는 거예요 능력 있는 맹렬한 싸움 그래서 신과 단단이 매다 꽁꽁 묶다 결속하여 매달려 붙다 집착하여 열중하다 이것이 힘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히트 파일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재기반복 강화평 그렇죠? 죽음의 전사가 와서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게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이렇게 그렇죠? 확고해지다 히트 파일형은 정신력이 왕성하다 그런데 가물가물하는 정신을 어떻게 넣은 거예요? 다시 불러온 거죠 그렇죠?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삶이 날마다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야 돼요 너무 쌩쌩해서 손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정에 기도를 조절해 줘요 막 응답이 올 때 몰아붙일 때는 막 엄청난데 조금 끈을 느슨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은 언어만 믿어요 된대 그렇죠? 그 언어 속에는 종합 비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3절로 가지요 뭐라고 그러죠? 2절에는 야곱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제 들어가실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언할 때는 야곱이라고 그러고 그러나 인간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어려운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다 놔야 충만해지지 이 말은 내가 하지 마세요 나 욕은 힘들어요 그러면 충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3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제 내 가난한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간증을 넣는 거예요 간증을 죽는 마당에 죽는 마당에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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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라 그렇죠? 이전에면 언제예요? 77세 때 그러면 147세 마이너스 77세 몇 년이니까? 70년 지난 때네요 그렇죠? 70년 정도 말이네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건은 세월이 지나도 차분하게 잘 기억이 되어져요 그렇죠? 거기서 돌베개 152kg을 등짐져서 짊어지고 갔던 사건이 생생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거운 돌복에도 가로가 66cm 세로가 42.5cm 두께가 28cm 라고 했잖아요 무게가 152kg 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메고 간 겁니다 720km 떨어진 바다 마라매 저는 이거를 죽음을 향하는 인생 이라고 봐요 가다가 힘들면 놓고 가다가 힘들면 놓고 이게 뭐죠? 놓는 게 병이 들고 부도가 나고 실패하고 또다시 추스려서 또 걸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왜 66cm일까? 세상의 완전한 숫자 왜 27cm일까? 27cm 28cm 신약 성경 그렇죠? 위의 42.5m일까? 그렇죠? 42.5cm일까? 세상의 완전한 숫자 그렇죠? 예전에 나타나 이것은 니르 아 그렇죠? 간증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요즘에 이르러 이전에 가난한 땅 그렇죠? 가난한 땅은 뭐죠? 강제로 낮춰놓다 강제로 낮춰놓다 인간은 언어로 못 낮춰놔요 환경으로 낮춰놓지 예? 실수한 이런 사건이 지금 기다리고 있네 그래서 검짝 안잖아요 예? 왜냐하면 어둠의 권세가 들어가면 나 이 애는 안 사랑하거든 나만 아니면 안 돼 그래 예? 니르 아 동사 니팔 완료 남성 3인 진단서 이전에 가난한 땅 가기 전에 그렇죠? 동사니까 사건입니다 우리는 자동사 사건이 많아요 엉뚱한 생각이 들어와 그냥 들어와 이렇게 네? 자동사 사건을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강제로 집어넣어줘요 은혜 받으면 바울이 눈이 멀어도 감사하고 병이 아웃게 생겨도 감사해요 다동사 감사가 은혜예요 내가 10년 지나서 겪할 거를 지금 가르쳐 저거 수정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님 얼마나 감사겠어요 아니라는 얼굴로 쳐다보니까 난 또 기라는 얼굴로 연출을 해 동사니까 사건이죠 니팔령 신천 단순 수동형 그렇죠 어디서 루스 광야에서 나는 두려운데 하나님은 즐거워서 찾아왔어 야 이게 시간 맞춰놨다 또 복받는 시간을 맞춰놨다 이런 사건을 맞춰놨다 인정으로 보면 엄마 아빠 떠나서 힘들겠지만 너 형만 쳐다볼 때마다 여러분 예설을 왜 예설을 하나님이 사랑해줬냐면 예설은 효자였대요 그래서 애돔족소를 멸망시키지 않고 세일산을 점령하지 않고 도로서 가라고 그래요 모세한테 왜냐 예설은 바깥에서 아버지 만나러 올 때는 멋진 옷을 입고 왔다고 그래요 그거에 하나님이 꽂힌 거야 아버지한테 올 때는 진짜 옷을 정가르게 갈아입고 그렇죠 거기에서 꽂혀서 애돔족소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세일산을 창세기 38장에 점령하지 않고 도로서 가라고 그런 거예요 민숙에서 받아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 더 소개되면 왜 롯을 롯을 왜 멸망을 안 시켰냐 후손들을 창세기 12장에 보면 미드라신 그렇게 기록을 해요 아브라함이 겁나가지고 바로에게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는데 그 옆에는 롯이 있었는데 아무 소리 않고 지도자의 비밀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비밀을 이들은 부부예요 이랬으면 죽었을 텐데 그래서 교회에서 입이 무겁지 않은 사람들은 롯의 복도 못 받아요 그래서 롯의 후손들 롯과 이들을 구원을 시켰다고 그래요 소동과 고무라에서 소동과 고무라에서 그래서 모함여인 롯이 다윗 계보로 과부였지만 발탁이 됐다고 그래요 누구 덕수로요 롯이 입이 무거운 것으로 입이 무거운 것으로 그렇죠 입이 여러분 가벼우면 복 하나도 못 받아요 입이 가벼우면 큰 상처 받잖아요 여러분 재미난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이 막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게 입이 무거운 사람은 손해가 적잖아 후손들 구원 못 받아 구원 못 받는다는 게 뭐죠 전도에도 강박하고 교회 와서도 강박해 그거 그렇게 정해놨다면 왜 와이 그럽니까 아멘 그것만 하면 된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동사디팔 완료 남정삼 징탄수 이전에 나타났다는 거죠 원룡은 미완료 부정사 절대용 부정사 연결연결 절대용 부정사로 연결이 있으니까 이전에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이 예배 시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동의 하나님은 관계 회복이 하나님입니다 관계 회복을 해야 마음을 열지 마음 연다는 건 액션을 금방 채우는 거예요 원룡은 라아 그렇죠 고전 히브라가 미래와 미래와 예언적인 것을 해석하다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미래와 예언적인 것을 해석하다 마음으로 느끼고 인식하다 뭐뭐에 관심을 가지다 이게 나타나시다 그래서 니팔령으론 친척탄수수응용인데 보여지다 나타나다 제공되다 준비되다 그렇죠 이게 뭐죠 여호와 이래의 어근이에요 모리아의 어근이에요 어머니 어근이에요 어머니가 시원치 않으니까 자식들이 다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루스광야입니다 루스광야 전능하신 요거 말하고 마칩니다 그렇죠 빼 에레츠 그렇죠 빼 루츠 빼 에레츠 하나결합 불불리 전체사 빼를 썼어요 두 가지 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사건을 잊어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결합 불불리 전체사 빼는 운명이 돼야 돼요 그것이 안경이 돼서 요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고난이 안경이 돼서 두려워가지고 얼른 얼른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대감이 안경이 돼서 얼른 얼른 하게 되는 거예요 천자를 선택하겠습니까 후자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렇죠 루스부터 합니다 루스에서 뺏 루츠 하나결합 불불리 전체사 빼 고유명사 르즈 이제 2단계 소리였습니다 고전 히브로 가보니까 기를 잘못 들다 구부러지다 기를 잘못 들었어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고난은 기를 잘못 들어야 겁이 확 들어가지고서 거기서 긴장하고 죄를 다 놔버리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에서 내쫓을 때는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 안 하니까 내쫓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만 아프잖아요 개암나무 호도나무 그 다음에 신풍나무 그 다음에 살구나무 이런 거로 와요 그래서 베나민 베나민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베나민지파에 속한 땅이었어요 거기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폭을 주시며 거기서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몰아붙일 때는 목적이 없으니까 슬슬 간 거예요 그렇죠 그건 그런데 하나님이 결혼 계획이 있고 그런데 맞춰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결혼한다고 생각하면 빨리 빨리 갔겠죠 두려워요 회개를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렇죠 얘는 명사남성 단수 얘는 뭐예요 아일의 추각형입니다 압축형입니다 압축형 아일이란 압축형 엘은 그렇죠 압축형을 따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두머리 능하다 말아서 가지고다 힘이 세다 그래요 그래서 샤타인은 뭐라고 했으면 고유명사잖아요 그래서 엘이라는 것은 으뜸이다 능한 자 강한 자 이런 뜻이고요 샤타인은 뭐라고 했죠 관계만으로도 충분하다 쉐가 뭐라고 했죠 관계사 단축형 플러스 다이 충분하다 이게 타동사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뭐라고 했죠 아쉐르 관계사 아쉐르 관계사 축약형 축약형 쇠인데 이건 뭐라고 했죠 관계 접속사 목적절을 이끌어가는 접속사 목적 부사절을 이끌어가는 접속사 미래를 이끌어가는 접속사 원인 부사절을 이끌어가는 접속사 조건 시간 점진적인 거 전체사 다 열두 가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능함이 어디로 이끌어갔어요 152kg이나 되는 돌벼개를 메고 갔잖아요 결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갔잖아요 가기는 야곱이 관계성이 없으니까 애삼촌 때에 가서 밥이나 먹자 이러고 갔을 거예요 그냥 뒤에서 양치기는 거나 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조금도 믿지 않았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거를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뭐예요 그 사람을 믿고 이상한 말하는 거는 제가 가슴이 아파요 된다고 하면 되는 거로 내가 왜냐면 누군가가 공동체에서 불신한 걸 가지면 안 되거든 이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멘 알레리야 아멘 알레리야 우리 자식을 보면 뭐가 되겠어 된다고 하니까 되는 것이지 그치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된다고 하면 돈 쓸 수 있는 능력이 순종이거든요 아니 된다고 했으면 그것마저도 순종을 못하냐 마음 바꾸는 건데 상대방을 보면 몹쓸 사람 있지 그런데 그 쓸데없는 돌복에도 재단으로 썼잖아요 그것이 신통치 않고 추억이 아니라면 그걸 왜 메고 갔겠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거 가지고 가 그랬겠지 가지고 가야 너희 후손 사다리에 보였던 열두지파가 이렇게 된다는 걸 가르쳐줬으니까 가지고 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정보가 응답이에요 그걸 무겁다고 안 믿어지는 게 무거운 거거든요 여러분 152kg가 금이라고 생각했으면 안 무거워 이게 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다 딱 포개처럼 만들어 놓으셨어 천사가 갖다 놨겠지요 야곱의 심리적인 상태 모든 것 마음 파악 생각 파악 심리적인 파악을 다 해놓고 갖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처방이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믿기는 너무 버거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거 돌이야 쓸데없는 걸 그랬으면 이게 금이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생각이 힘이 불러오고 생각 속에는 다 들어있어요 힘이 번쩍 나요 금이라고만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면 싫어해요 다음에는 십자가와 십자가와 성전과 지금 야곱의 돌벼개가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다 연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상당히 관계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데 뭘 연결해줘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딱 불러다가 달러로 연결하고 상속 준다니까요 아니 돌베개도 그렇게 쓰시는데 믿어야지 관계사가 열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관계사를 말미야마 일반 여전히 무슨 누구든지 출애국기 32장 33절 누구든지 관계만 해보게 되어야지 어떻게 되죠 돌베개가 기적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3절 마감을 합니다 전문가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심이야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심이야 와에 바레크 제가 많이 쓰는 겁니다 콜라 카보드 와에 바레크 완벽한 복 완벽한 복은 어디죠 믿음이라는 공간에 보관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종도 믿어야 되는데 에이 그런 게 어디 어디에 나온 게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4죠 제자들은 작은 신이다 성도들아 열두 제자 역할을 하는 목사를 믿고 신임하거라 그러면서 무슨 와에 바레크 계속용법 접사와 동사 피엘 동사는 뭐죠 하는 거 하는 자동사예요 내가 야곱이 돌베개를 가져가야 그게 복이야 그렇죠 그게 복이야 피엘형이야 능동강화평이야 신적 능동강화평 여기서 있잖아요 야곱이 후손을 복주는 야곱이 받은 복이 신적인 복이에요 야곱이 후손들에게 주는 복이 신적인 복이에요 영감받아서 또 써놓은 거니까 능동강화평 남정삼위층 단수 야곱입니다 원령은 바라크 고전 히브로가 보니까 성공과 장수를 위한 능력을 부여하다 성공의 모든 조건을 부여해 주다 이것이 뭐예요 복이에요 그럼 성공은 뭐라고 했죠 쑤쑤 쑤쑤쑤 쑤쑤쑤 맨 아래로 내려가다 야곱이 바짝 내려가니까 만나 주신 거잖아요 예전에는 늙은 엄마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 엄마 배고파 니가 좀 해먹어 형은 벌써 40세에 장가가가지고 지금 손주들이 저렇게 닿는데 그래서 자랑하다 은혜를 베풀다 풍족하다 축사하다 사회상 구장 13자 축하하다 축복 복 복이 되다 복된 자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월을 타고 갔다는 것은 허성세월이라는 거예요 요음 의중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의중이 나타날 때까지는 고집부려요 그렇죠 병이 생기고 뭐가 생겨야 그때 그렇죠 왜 그런 기적을 요구하세요 여러분들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인간에게 나타나는 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나타나다 같이 의역이었습니다 뭐 붙었죠 그게 전능하신 내게 나타났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만나서 그렇죠 이런저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죽음의 천사 두 가지도 주셨잖아요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고 저 아래로 데려가는 입구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참 은혜스러운 게 많은데 오후에 뵐 시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아직 안 됐다면 한 번 기회를 주는데 아멘으로 마감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으 으 음 앙 으 으 으 으 아멘